네, 화정언니 잊지 않았죠? 저는 JR종연씨가 나올 때마다 심쿵하게 하는 못 잊죠 못 잊죠 삼행씨가 삼행씨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JR삼행씨 가능한가요? 그때 그 난리 났던 삼행씨가 이거였잖아요 화 화창한 날씨에 만난 화정 누나 정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누 누나가 너무 예뻐서 나 나한테만 예뻐 보였으면 좋겠어요 와 장난 진짜 잘하나 삼행씨 장인이구나 정말 난리 난리 났어 그렇다면 오늘은 최파타로 한번 가볼까요? 뭘로 가볼까요? 오늘은 그러면 뉴이스트로 한번 뉴이스트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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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가 오늘 띄울게요 자 하나 둘 셋 뉴 뉴이스트가 3년만에 다같이 왔어요 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스 아직 안 끝났어? 다시 다시 해 뉴 뉴이스트가 3년만에 다같이 왔어요 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러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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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르르 그대들의 마음에 녹아들게요 트 트리 같은 사랑이 되도록 할게요 트리 같은 사랑으로 트리 같은 사랑으로 트리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네 그쵸 트리 같은 나무처럼 right Swami 와...좋아 살짝 아쉽지만 좋아요 근데 저는 티가 어렵네요 티가 어렵네요 틀어지지 않을거에요 틀어지지 않을거에요 자 뭐 다른 멤버들도 모르든 뭐 삼행시든 뭐든 뭐 한번 해볼까 할렘? 저요? 저 그러면 하정 누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? 최파타로 해볼까? 최파타? 최파타 네 알겠습니다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화정 누나 파 파 파리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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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타 타 타세요 괜찮은데요? 민현이 한번 해보자 화정 누나 갈까요?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정 정말 모르세요? 누 누나 나 나 나 누나 좋아해요 말이라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왕이다 진짜 대왕이다 진짜 대왕이다 진짜 대왕이다